Q. 담백이 지금 다가오는 공간을 빌려야 해요 더СТ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애 예약했거든? 어 맛있을 것 같아 오늘 아침에 깜빡이 돌기가 시간이 많아 왜냐면 내가 사진 진짜 많이 봤거든 그래? 디저트 3코스에 커피까지 있는 거 그거 할까? 그거 할까? 이거 해서 와인 페어링 하나 해서 이거 뭐 맛있을 거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연어 엄청 많이 주네 그러니까 몸 연습을 먹어본다 잘 할 것인가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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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이 너무 컨너가 진짜 이상해졌어 여보 못 찍는 거 아니야?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뭐야? 뭐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도 Everest을 지켜봐 너무 귀엽잖아 안녕 지jal팀 학생들 과연 이럴 거 선물 주시는 거 어때? 장발짱? 왜 자꾸 장발짱이래? 예쁜데 이거 우리 여기다가 그거 넣으면 딱이다 진짜 반짝거려 진짜 엘레간트 너무 예쁘지? 이거 귀엽지? 어둑하기래 근데 우리 똑같은 것만 보고 있는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스타일 예쁘다 근데 디퓨저 근데 너무 흔하잖아 디퓨저는 좀 흔하지 사람들이 집들이 선물로도 디퓨저 많이 해요 맞아 맞아 과카몰리 과카몰리 슈레스트 슈레스트 똑같은? 진짜 별로야 그래 이거 우리 커피 마시거나 그럴 때 별로야?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손 나고 있네 응 근데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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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우 맛있다 오우 맛있지? 오우 맛있다 맛있겠다 조심해 그거 떨어지지 않게 샤블리 맛있지? 응 맛있어 맛있지 않아? 응 마카즈 마카즈 근데 위험해 알았다 응 나 옛날에 여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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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